안녕하세요. 최정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내용들 거의 다 끝나고요. 약간은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전산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다룰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을 자랑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이런식의 어떤 자료구조, 한글로는 자료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자료구조를 다룰 수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배울 것입니다. 이번 주차에 그것을 다 할 거고요. 사실 이 자료구조는 이런 질문에서 얘기합니다. 특징, 어떤 좀 특징적인 정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하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전화번호부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잘 못 봤죠. 옛날에 이렇게 굵게 해서 앞에서 이름을 찾아가는 전화번호부 이런게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은행번호표는 처음 먼저 뽑은 사람이 먼저 호출이 되게 되어있죠. 이럴 경우에는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은행번호표를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서적정보 특정한 어떤 ISBN이나 이런 특정한 값으로 구분이 되는 책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창고에 쌓인 소화물을 하나하나 꺼내올 때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면 좋을까. 이건 어떤 거냐면 택배차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택배차가 아침에 택배를 하기 전에 그 택배 물건들을 쌓을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건들을 쌓을 때 먼저 갖다줄 물건을 먼저 쌓겠어요. 나중에 갖다줄 물건을 먼저 쌓겠어요. 나중에 갖다줄 물건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먼저 갖다줄 물건을 제일 앞에 꺼내겠죠. 이런 데이터 정보는 어떻게 저장하면 더 좋을 건지. 어떻게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으면 더 좋을 건지. 뭐 이런 특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메모리를 적게 쓰면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것인가가 바로 자료구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검색이나 저장해서 효율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고요. 사실 파이썬은 이런 것들보다 다른 기법으로 좀 더 실행시간을 줄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면서 기본적으로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션나리 등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빌트인 데이터 스트럭처, 빌트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주로 배우는 내용은 stack과 queue, 그 다음에 튜플과 집합, set이죠. 그 다음에 딕션나리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수업을 한 기분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새로운 내용들이니까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